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목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흑이 이기는 방법 흑이 두수만의 4-3 만드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과연 어디가 급수일까요? 4-3 만드는 방법 두수의 4-3으로 이기는 방법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흑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?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는 뭘 놓을까요? 다음에 여기 놓으면 4-3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렇다고 이제 100이 이쪽을 막으면요. 여기를 놔서 이쪽이 4-3이 됩니다. 그렇죠? 막을 길이 없죠? 그러면은 흑이 여기 놨을 때 이쪽을 막으면요. 이렇게 나서 4-3으로 100이 막을 길이 없죠? 돌을 던져야죠? 이렇게 해서 흑이 이 자리에 두면 양쪽을 맛보기로 해서 4-3을 만드는 급수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흑이 두수의 4-3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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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